딴딴딴 딴딴딴딴 아우 부족해 20개짜리 없나요 어 어 뭐야 캐릭터 딴거 쓸 수 있네 오 무지개 캐릭터 쓸 수 있네요 오우 심해 심해 어떻게 넘어가지? 아 알겠다 아 알것같아 아래로 지나가서 요렇게 가라는거잖아 어 배경인줄 알았어 기다려 오우우 오우우 야 하늘에 공중부양 할수 있어요 어 이렇게 개꿀일줄이야 오 공중부양돼 얘 어 어 이런 놀라운 캐릭터를 봤나 여봐 여봐요 오 아니 어 저 저기요 같이가시죠 아허허허 뭐야 나 왜 죽은거야 방금 좀 억울하다? 어! 반창구! 이 자식! 야 속도가 느려 뜨는 대신 오케이 뜬다는 것만 해도 어마무시한 장점이지 이건 굉장히 꿀캐릭터를 찾은 것 같아요 보지게도 예쁘구요 이거봐! 아! 아 두개를 봐야되고 세개로 봐야되고 네개로 봐야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네요 그쵸? 다시 자 들어와 타시고 히히 히히 좋았어 아! 완전 어이없다 그치? 어? 어? 모든게 완벽했을지요인데 벼루기는 버렸나요? 벼루기요? 글쓰다 욕한다음에 벼루기 캐릭터는 계속해서 바꿔야지 히히 또 죽을 뻔했네 또? 어 뭐야 하하아 진정해 진짜 헬 그 자체인데 가만있으면 무지개 안보임 오호 막 무지개 막 이렇게 쪽 하고 나오니까 캐시 악 고급진데?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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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창고 가져와 반창고 오오오오 한 박자 쉬고 안전하게 그렇지 어? A뿌리인데요 어 A뿌리 나올수도 있네 이 캐릭터 바꾸기는 없나요? 이렇게 맵을 한번 나갔다 와야되나 그런가봐 자 일곱개만 더 오면 된다 자 귀여운 커엽디 커여운 괴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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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 캐릭터 바꾸기는 방금에서 두번째 메뉴 오케이 저건 고기 이런 스피드코스는 고기가 좋겠어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꿀 메뉴네요 어? 괴로츄! 괴력이 약해 꼬메! 으악! 뭔가 고기랑 생각해서 연관돼서 생각하게 된다 미트볼같아 차분히 차를 기다리는 전법이야 그렇지요 아 요 사이를 예쁘게 지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메!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오케이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이염! 오우! 그렇죠 조심조심조심조심 자 뒤시고 요렇게 여기서 딱 대기를 타고 있다가 지금 딱 지나가는게 아니었었네 아하 난코스로 보이네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오면 다이메가지 슉슉슉슉 그렇지 어? 반창고다 살짝 먹고 어? 됐다 나이스 반창고도 먹었구요 아 아 위에는 길이 없네 다시 어 어 어허 어허 어 뭐냐 이거 어 어 뭐야 아 이거 벽이었어 애라이 그냥 돌풀 땡... 보고가 보고가 도저히 안되겠다 어우 manipulating 어우 개빡센거 어우 고기 갈려버렸드 다시 자 됐어요 이제 여긴 지나올 수 있게 됐어 침착하니까 쉽네 침착 근데 여긴 인간적으로 침착하지 못할 것 같아 지금이야 아 아하 알아버렸음 아 다시 크으 하 하 하 하하하하 몇마리가 돌육당했지 와우 잘했다 봄을 피하는거다 오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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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좋아요 공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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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위에 나오는거 피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건 어떻게 가는 걸까 정확하게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넘어가서 점프를 하고 점표 어 이치 여기서 이.. 그렇지! 아! 아! 완벽! 하지! 아냐! 아! 아! 하하하하하하 아아이 완벽했었는데 캐릭터 벼룩이로 바꿔볼까? 가자! 벼룩이 좋겠어요 어! 뭐야! 왜 벽을 못잡았어? 이번에 어떻게 된거야 벼룩 탱탱불 미치겠네 이거 그래 이렇게 벽을 잡고 있자 그렇지! 어허허허 편하다 벼룩이가 왜 노답이야? 얼마나 유노한 인잰데 이거봐 얼마나 편하냐 아! 어! 뭐야! 아니! 아니 뭐야! 어! 저기 벽이 무너졌는데 저기 숨겨진 길이 있을 것 같아 느낌이 딱 왔지 숨겨진 길 요 Mosk 워! 워! 아! 아 빡센거 불 어! 어!! 엑! 에,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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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작 지작사에서 만든 게임이 맞대요? 어 뭐야? 언젤 가야 합니까? 어? 오 오 됐네 어 왜 됐냐? 어? 단단하네요 헐 이거 어떻게 하냐? 미쳤냐? 장난해? 오! 아이고 운의 모든 걸 맡긴다 에이 설마 저걸 맡겠어 아 오우 운의 모든 걸! 어 야 이거 너무한다 저 공을 어떻게 다 피하면서 저 위까지 한 대도 안 맞고 넘어가냐? 이건 장난이 아닌데? 요것이요 감 잡았어 이게 정령 눈으로 보고 피할 수 있단 말이야 허허 미친거 아니냐고! 오우 일단 가는 거는 바로 가면 돼 돌아올 때가 문제야 어? 어? 아아 감 잡았어요 아아 알겠어 알겠어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돼 으아하 그렇지 아 퇴 어 좀무란 볼이 튀어나올 때만 아프지 어 안 튀어나올 때는 던지라도 상관이 없네요 오우 오우 아 아 으응 으응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좀 쉽니 됐네요 일라시람 무슨 동킹콩이야 이거 동킹콩 패러디 같은데 언제 지나가야 됩니까 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지금이야 오우 어떻게 지금이야 아아 이거 반창구 때문에 한번 더 돌아야 되는데 뺑뺑이 가능합니까 이거 언제냐 언제냐 언제 가야 하냐 됐다 그렇지 안돼 으아 으아 침착해 침착하게 아 제가 가리고 있었는데 여기 반창구가 있습니다 반창구 어 먹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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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다시 돌아가야 돼 어허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오케이 이렇게 어렵겠다 이거지 다시는 안죽어 느낌 왔어 어 아 아 제발 아 저 반창구 때문에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반창구 후우 그래 여기까지 쉬어 근데 여기서 뺑뺑이를 두 번 돌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뭐 너무한거 아니냐고 그리고 여기가 난코스 이 중간 지점이 지금 아하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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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을 했어 완벽 파악 됐습니다 뭐야 아 아 저게 떨어지네 아 나 이 회차는 좀 다르구만 어 안돼 침착하라구 왜 휴 아 하 하 하 하 조심 조심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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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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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창구 4개만 더 먹으면 신캐릭터 쓸 수 있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저 땡그런 녀석이 저렇게 공포스러울 줄이야 이렇게 공포스러울 줄이야 한번 더 주면 벼룩이로 바꿀거야 맞아 여기 벼룩을 했었지 난코오스다 난코오스다 난코오스 됐다 어 어 컨 좋아졌어 이상하다 어 반창구 이게 포탈인가 어떤건지 알겠는데 요렇게 들어가야 요렇게 나오는거 아냐 헤헤 할수있어 할수있어 미트보이 아 아잇 딱 두칸만 두칸만 이동했다 바로 오른쪽 꺾는거야 아하 아 허 이게 이걸 못먹어 그렇지 좋지 야호 야호 아 포탈해봤어요 저 벼룩아 도와줘 벼룩이가 필요하다 아 할수있어 할수있다구 그래 아 이놈의 포탈 벽에 부는거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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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아아아아악 뭐야 자 부끄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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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히 됐어 그래 수많은 벼룩들 살아남은 벼룩들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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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뭐야 요렇게 지나가야되는거구만 아래로 요렇게 음 까리한데 아이 좋은데 벼룩 자식아 벼룩이라 무시해 허 어억 완벽해네 포탈 진입하는게 너무 위험한데 어메 숙박어버렸스 위로 괜찮아 에이풀 찍으면 돼 에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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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으음 아 이건 몰랐네 위로 이거 먹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붙잡고 있고 오늘 엔딩까지 가볼 생각인데 엔딩까지 가붓하게 말입니다 자 곧잡고 내려와서 기다려 공도 은근히 은근히 사람 사업 alde. 기다리고 offsIMb 가구 이아아아앙 ㅁże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Ev 오오우設 어 뭐야 Plu languages 아 안돼 벼룩이론 안돼 이거 메트보이가 필요해요 어허 아 아 알겠다x2 이걸 빨리 깨는 방법을 알아냈어 아깝다 아 그냥 바로 건너편까지 되지 않나? 올라가는 도중에 타야되는구나 알겠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돼요 더 편하게 깨야지 어 공중무양 능력으로 하하하하하 그inho 빨리 안가면 짖어진다 돌구여 아이고 세이인지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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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motivate are they? 오우 1박 좀 더 돌고 우와 호예쓰 반창고자 항하하 1박 차 들고 2박 24 덜 아 또 돌거야 indeed 아! 스피드가 필요해 스피드 오늘 아몬드가 없네요 없습니다 헐 아우 밑은 뭐가 일어나니까 더 어렵네 아우 어 뭐야 어! 아 저 열쇠를 떨어지는 걸 먹어야 되는구만 어 잠깐만요 아우 아 저게 좀 까두고 싶은데 일단 유리를 해놓고 와우 개요려워 와우 개요려워 아 많이 깠는데 공중부양이 필요하다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공중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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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답이야 아아 아아 갈 수 있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이번엔 갑니다 정말입니다 자 할 수 있어요 가능해 요렇게 쏙 들어가서 우와 저 위에 까야 될 것 같아 위 위 위 위에 까고 어 헐 다시 위에를 요렇게 뚫어놓는거지 레이저를 피할 것까지 생각을 해서 고기 가져와 도저히 안되겠다 고기 가져와 도저히 안되겠다 바다 고기맨 다시 도저히 호시 후 뭐야 안 뚫렸어 안 뚫렸어 일단 저거 뚫어놨으니까 저거 됐고 아니 어 안 뚫렸어 저거 밖에 못뚫었어? 절로 들어가면 돼 아주 이지하지 뭐야 하하하하하 으아아아 아래만 까고 역방향으로 도는건 어떤가요 역방향? 오오 그 생각은 못했네 어 잠깐만 그러네 천잰가? q 오..잠가봐 아 치 아 얘 지금까지 맵 중에서도 제일 많이 죽은거같은데 이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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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저기 구석에도 뭔가 있단 말이야? 하하 오 이게 확실히 더 편하네요 땡큐 오 요 생각 못했어 아 저기 가시가 미세하게 있구나 이제 보니까 이제 봤다 아 높아 아 높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죽음을 기다린다 진짜 아래만 까둬야 될 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요렇게 요렇게 아니네 몰랐어 몰랐어 모르겠어 됐어 됐어 어 아래 안 까졌네 안되겠어 공중부양맨이 필요해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수 있을까 아하하 아 아까워 공중부양 와 일단 한바퀴 돌아서 이걸 먹어주고 어 격차기 할라 그래 일단 열쇠는 최종격을 다 먹어야되니까 어허허 저렇게 해놓으면 되게 불안한데 으허허허 이거 가능하냐 개프 망했어 난 전체 여기서 몇바퀴를 도는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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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난거같아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모르겠다 어 저렇게 해놓으니까 귀환이 안되는데 일단 여기서 열쇠를 다 먹어야 되는 건 맞는거같아 에잇 몇바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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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쇠먹고 두개웁고 하나 더 저거 반창고에요 먹어두면 아주 편한건데 아 제발 지저스 오 이거 되냐 아악 아 내가 부딪쳤구나 쌀로르 아왜 드르르륵 아왜 드르륵이야 흐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아 뭐야 계속해서 안받네 보기 엄맛 무시한 스피드로 스피드 에헤헤헤 열쇠 열쇠도 먹어야돼 할거 되게 많아 으아아아니 으아아아아아 χ 제발어가 allen찌이이익 아 캐릭터맞고서 세止 거의 여기서만 100번가량 죽은거같은데 이번에도 보통이 아닌것 같구만 아 니가 어허허 어허허어 아아 아직끝이 아니야 와 요오오오오옹 핵 underway 이용해서 피하고 여기서 이렇게 피하는게이 아닌가보네 가봐야 알겠는데 아! 어! 레이저 뭐야 저거 아하아 아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측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왼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른쪽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는 벽차기를 해서 여기서 그.. 스무스하게 바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아! 헤헤헤헤 아아 아아 요렇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벽차기해서 여기서 한번 아 여기서 벽차기를 하면 안돼 아아 나 참 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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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엥 엥 조심조심조심조심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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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스하게 내려와서 요렇게 요렇게 아니! 이것은 요렇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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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저 눈깔 레이저 좀 안나서 업 저건 또 뭐야 흐 이것 진짜 어려워지네 와 이건 진짜 어려워 뭐 어떻게 가란거야 뭐야 뭐야 눈으로 보고 못피이나 한 저거 저거는.. 절대까지 그냥 박치기 이해 안 된다 저거 와 잘 들어오는데 박치기 아하하하 마지막 한 번이 와 와 저기 쏙 하고 들어오면 안돼 열쇠부터 먹는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피하고 한번 더 피하고 그 다음에 가자고 안오네 ... ... ... ... ... 어? ... 오오오 아으에에 오오 아으으 아우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벽을 2칸을 부숴 놓고 여기서 벽차기로 버티다가 여기서도 벽차기를 버티다가 이제 한 방에 가는 거 같은 아닌가? 오케오케 오케 오케 으아아이익 이거다 에이 됐어 됐어 어 음made 어트게 먹는다냐 저건 먹고싶은데 대놓고 보이니깐 아 아 음 요 캐릭터 뭐냐 이거 에 모르겠다 가면은 왠지 먹는 방법이 나올 것 같아 어 아하 이제는 코코볼도 저거 통과하네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오메 조심조심 폼을 다 피해야 된단 말이야 아 아 저거 진짜 신경쓸해서 안되겠어 먹어야되겠다 기어코 어라 어라 어허 매우 난감해 벼룩으로요 가기생각이 안나는데 잠깐만 어라 어떻게든 저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땅바닥으로 떨어지거든 이렇게 어 속도가 빨라야 되나봐 저게 머리를 안박을라면 속도가 빠른걸 저게 머리를 안박을라면 속도가 빠른걸 저게 머리를 안박을라면 속도가 빠른걸 아 이게 돼 이게 되네 제가 좀 아래로 내릴게 이렇게 생겼어 저걸 어떻게 돌아가야 된단 말인가 하아 하아 어떻게 위로가면 끝이고 어라 어 미치겠네 으 허어 아니야 고기 하아 하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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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겠구만 저 반짝호가 거기 뭐길래 아니야 이건 고기 고기가 맞아 우후 우후 후후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근데 내려오는게 문제야 아아아아 알거 같아 아 모를거 같아 아하 요렇게 아 아니야 아니야 저게 어 너 박는게 아니라 한방에 아 안되는데 뭔짓을 해도 모르겠는데 아잇 뭐라 이씨 아유 안해 도저히 모르겠다 반창고 먹고싶었어 지금 안이네 먹고나서 개고생을 해서 먹더라도 여기도 난코스래서 도저히 못먹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로 바꾸면은 처음부터로 돌아가게 됐어 이건 좀 안전일 것 같구요 어 뭐야 어쩌면 넘어갔다 오케이 오케이 으으 아까워 타고간다 어 뭐야 이거 포탈아니였어 휴 와악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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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오오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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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 어라? . eres . . . ㄷ. . . igare? . 하아잇 어허잇 돌고 오케이 그렇지 으아아아아아이 끝인줄 알았네 왜 안심했지 어 왜 어째서 안심했어 왜그랬어 어 여깄어 좋아 마지막이 미사일이란 말이야 발발거리면서 움직이는게 진짜 어마하구만 아니죠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저기 좀 급한사람들 좀 고통스럽게 해놨어 급하다구 어 딱댔다 그렇지 아 저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된단 말이야 기똥차구만 제발 후하후 그렇지 어 반창고다 으악 으악 어 저기 입구에 반창고가 있네 저건 먹도록 하자 자 가능해 이런 하나 둘 어 많이 늦은거 같은데 아니 안 늦었어 늦지 않았어 늦었어 흡 으으 으으 히야 눦지 않았어 늦지 않았다고 으으으핵 한타 왜 기다릴까? 아까 한방에 갔는데 기다릴까요? 여기를 이렇게 한방에 들어가면은 깔끔한거 같아 아니야 바꾸어 바꾸어 아 이거 기다리기 세상에서 제일 싫어 빨리빨리 못내려가나 아 이거 말도 안되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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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앙 와아 와아 가끔가다 패턴이 이만큼 바뀔 때가 있어가지고 어허 어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진짜 잽스하면은 먹을 수 있겠죠 잽시하게 움직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손아파 어우 손이 그냥 어우 너무 꽉 눌렀다 아 넘어갔다 그렇지 에잇 에잇 살짝 으아악 우와아 아 한번 더 피하고 두번째 피한 다음에 먹을래 감이 왔스 알아봐랬스 아 어우 나 이거 어우 어우 자 침착 정밀 정교하게 기다리고 넘어가서 점프로 딱 여럿들 먹어서 딱 들어가서 싹 피하고 살짝 피하고 두 번 피하고 어떻게 저기를 바로 먹지 와우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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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아 아 하 아 아니야 기어쿠 먹고야 말겠어 아 저거 엄청난 희망고물인데 아 먹기는 또 되게 쉽단 말이야 근데 먹고나서 살아남는게 문제지 격차기록 다 할 수 있구나 먹어보겠소 아이오 머지 하는 것 같아요 뭐하는 게임인가요 목이 다 져지는 게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맞지 않나 왜 포탈 안 터졌지 이 일회용이야 아하 설마요 그럴리가요 쩝쩝쩝이 땜에 어 어 어 이 이 바꾸 쩝쩝이 따라라라 어 어 어 어 어 살짝 비하고 바로 어 어 어 하 좀만 더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저게 안 먹어지냐 아까 먹고 죽긴 먹고 죽은 적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하니까 먹고 어 어 뭐야 짱만사 오오 오오 아주 흥미로운 걸 오오 오오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될 대로 에라 모르겠다 도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어 여기도 그거 있나 본데 잠시만요 기호스가 있네요 아 저 위에 저거구나 어디야 어디야 아닌데 저 위에 저거는 새까둥이 그거였는데 어 봐라 시골을 찾아라 없는데 반창고 하나만 더 먹으면 뉴 캐릭터다 뉴 캐릭터 아래쪽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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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어디 어디 여러분 찾으셨나요 지나갔나 나 못찾겠어 다 봤는데 분명히 숨겨진 벽 같은 게 있나 설마 아 뭐 피칠을 해봐 없는데 말끔하게 없는데 구석구석 막 칠해보는데요 아 에이 포탈이 그냥 보라색깔이란 말이야 포탈이 그냥 보라색깔이란 말이야 어 근데 이젠 또 잘 안 보여줘요 왜 에이 휴 없는 거 같죠 그쵸 에이 모르겠다 에따 모르겠다 보스 보스 아 아 이쪽이 아니라 바꾸 못찾겠어 못찾겠쌈 도둑 뭐야 이거 내가 갈리면은 이 친구처럼 되겠구나 이 친구 꼴이 나겠구나 아 어 뭐야 어 뭐야 으악 크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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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흑 오른손 아매 아 좀 빨리 좀 쓰시죠 왼손 그리고 머리 아 뭐야 버티는거지 내가 자꾸 때리라그러네 눈 깜빡하고 점프 뛰면 되겠다 깜빡 점프 이제 또 어딜까? 어! 외워야 되는데 아예? 암기 암기 앗취 여기 있으면 안 저랬던거 같은데 아니! 알았쓰 응 알았쓰 쓰시고 머리를 꾹 하시고 나는 여기 있을거야 아 뭐야! 아 저건 랜덤인가봐 돌 떨어지는거 쿵 슉 그러면은 알겠어 여기 구석이 대충 있다가 이제 어디야 이제 뭐야 슉 으아하핰하핰하핰 또 저거냐? 아유 머리를 피하고 자 여기 있다가 넘어가고 아 못오라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깜빡 쓰시고 아우 머리야 아 이 젠장 더러운 놈 외우기 전까지는 절대 못하잖아 이거 이런게 말도 안되는 모습이 다 있냐 암기 게임이 되버렸어 못오라 못오라 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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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머리를 박았던거 같은데 그 다음은 이제 또 죽어야 되겠지 이제 오른 왼손 오른손 할거 같은데 왼손 오른손 다음에는 쓸기를 할거 같아요 아우 아이 아잇 어 잠깐만 기억안나 이제 기억 안난다고 어어! 아야!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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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통 머리통 불털구기 불털구기 못어라 쓸고 머리를 받고 그 다음은 어... 그 다음은 꿩꿩꿩을 하고 꿩꿩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꿩꿩꿩을 하고 꿩꿩꿩을 하고 꿩꿩꿩을 하고 그 다음은 머리가 날아올거 같은데 후우 나이스 머리를 피하고 오케이 이런 부조리한 녀석 부조리하다 부조리해 모르면은 씨 죽으라는거네 자 왔스 때리고 있어요 아니 난 사람을 잘 못봤어 람쥐 약 먹고 만든 게임이 틀린게 없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자 다섯번째 스테이지 다섯번째 스테이지 오케이 이제 남은 스테이지 3개인데요 여기서 조금만 쉬다가 어 한 5분 7분만 잠깐만 쉬다가 바로 엔딩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드해지는데 정말 어려웠는데 이번 스테이지 뭐지 아 고전특한 이 부금은 뭐지 오케이 다섯번째 스테이지 1번째 스테이지 자 그럼 계속 견세해 보겠습니다 슈퍼미트보이 와우 빰빰빰 어 지존난코스 호호호 어떻게 지나가지? 어떻게 지나가 어떻게 어떻게 지나가게 어떻게 호호호 어떻게 지나가지? 으악 음 흠 땅땅땅땅땅 땅땅땅땅 야 단 속도가 어느정도 받쳐줘야돼 아 완벽한 타이밍 필요하다 한박테 쉬구여 요렇게 으악 그렇지 어 이다음도 장난아닌걸로 보이는데 호호호호 허허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방금 시공이 살짝 보였던거같은데 시간이 되서 없어진거같아요 간닷 예쓰 호호호 난 분명히 보안노라 시공을 보안노라 가자 시공의 폭풍으로 저 보라색 구이죠? 저거 빨리가서 에잉! 아하이 빠르네 좋아요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오 .. 부아악 됐어 자 시공찬드 성공 드러분 너 시공을 몇일전에 진행해봤는데 정말 재밌는 게임인것같애 우와 잠깐만 너야 어디야? 위로 가는 거네요 아 뭐야 위에서 나와? 어? 아니지 이게 아니야 아니야 지금이야 이게 종종 도전 게임 패러디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더 빨리 내려오네 기다리고 지나 보내고 되게 난감해 됐다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아 별거 아니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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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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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간단했던 구역을 살짝 분합니다 살짝 에이 무슨 가시를 에이 이건 억울하다 이건 가시가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아파 아 이게 참 고기가 참 고기가 참 야들야들 하네요 조심조심조심 누가 여기나 해보자고, 후! 간다! 너무 살살 눌러서도 아니되고 너무 세게 눌러서도 아니되고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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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와, 시작부터 이 정도 난이도야? 여기 맨 비친 거 아니야? 가드하구만, 오케이 간다! 어, 뭐야! 왜 벽을 붙잡아잇! 고기가 벽에 달라붙었어 어, 여기 아까 한 방에 갔는데 어, 참 살짝 벽에 붙으니까 자꾸 자 아악! 앗! 오잇! 조심가라구, 조심히! 몸도 약한 놈이! 조심히! 자, 이거 한 방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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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 아아! 아오! 어, 다시 돌아가야돼? 흑! 에잉! 안 돼! 아아! 어, 여캐가는 게 더 어렵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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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다 파악했다 모든 걸 파악했는구나 파악하였어, 파악했스 아!! 하아 cine! 1 다시 1이 이래.. 이래... 이래 먹는다고? 저렇게 피할 수 있는데 저거보다 쉬운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 도무지 이거 이후의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아 아 한 목숨일 때가 내가 제일 잘해지는 타이밍입니다 어우 촘촘해라 어우 촘촘해 어우 촘촘해 스노소 entrevist 아하하하하 아아 어? 음.. 열쇠를 열면 반상코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다더라 아니! 판정 오류야 이건 이건 판정 오류가 틀림없어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 으악 야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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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한 번 더 죽으면 또 뺑이 쳐야 된다고 유진하필 가능하다 이번 시도에 개판 치면 때려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도에 가능합니다 가능해 날 못 믿는 게요 가능해 또 다 아 이거 정신병 걸릴 것 같네 이거 부금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어렵겠다 이거지 엄청 천천히 갈거야 한 번 만 더! 제가 이번에 못 깨면은 진짜 할 수 있어 이번엔 아 이거 도끼오르는데 아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데 가능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둘 셋 하나 둘 예스 왔나 왔다 열쇠는 어디에 열쇠는 어디에 어딨는 거야 뭐야 이건 아 뭐야 괜찮아 간단해 아주 간단해 열쇠 어디 있지 아래 봐도 없는데 저 아래로까지 내려가야 되나 움직임 워어엏 아래는 못 ז으려고 우측에 있다고 오케이 와 끝까지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거야 이거 대통령 트랍 저기 있다! 왔다 으어어연 으어어어 으에어어열 으아혁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내려가면 못올라오지 공격 아니야 이거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오는거 아니야 절절로 통과하면은 바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내려오게 될거야 분명히 그러네 저기가 아니야 아마 빈공백이 틀렸어 이걸 거슬러 올라온다고? 이건 말도 안돼 진짜 리얼 한 번만 다 왔어 다 왔어요 모든 걸 파악해 놀아 잘 아시죠 모든 걸 파악했다는 걸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야지 그치 여기서 끝내긴 너무 아깝지 그치 경건한 자세와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경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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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세상에 너! 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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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하다니까?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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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이게 닿냐? 말이 되냐? 안 되지 이건 그치 이건 여긴 침착하기만 가면 어려울게 쥐뿔도 없는 그런 코스라고 기다려 기다리래 그군 그래 침착하게 침착 침착하게 그래 이렇게 침착하게 아 아 못 돌아가지 이 남코스 한번 더 통과해야 되지 침착하게ui 멀리 뭐 으 Ur 알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알 수 있다구 할 수 있대구 труд 이랜 젠장한 쪽이 진짜 꿀발렀냐 П 아니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 이 건방지 부수겠어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어 마지막 시도야 어? 왜이래 근데 자 기어커! 기필! 다 먹었는데요! 그니까 가시가 옆으로 누워있는데 그거 밟고 되게 아파해 우리 미트보이! 미트보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야들야들해서 문제가 되는 미트보이! 가시를 옆으로 밟는다 왜 아프냐 도대체 허채상 아니! 아니야 평생 아니라니까 제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릴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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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을 하셨어 음 그것을 착각임을 빨게 해주고 갔어 등골이 살짝 싸늘였던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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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에헤이! 오호이! 하반도 피하고 새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면 죽는거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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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목숨 충분해 어 솔직히 이거 어렵다 저 마지막에 두 개 떨어지는 거 어 좀 어렵다 오케이 난이도 인정하는 바구요 어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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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이면 못할 맵이 쥐풀도 없단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차분하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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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왔다 한 방에 게임이다 한 방에 아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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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다시 도전할래 어 일단 두 번째로 도망갈 땐 살짝 피난 좀 갔다가 이따 올게요 이따 올게요 이따 유적 초반 스테이지란 말이야 저 시공은 좀 특이한 보너스 스테이지고 여기는 지금 2단계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아무래도 비교적 이지할거라고 이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바이 비순 이걸 이용해서 위로 가라 이거야 이런거 어려운데 이런건 이런거 너무 빠르면 안돼 나의 속력을 계산을 해야돼 한방에 좋아 어 날 밀어내고 있어 오우 됐다 아래쪽에 뭐 있었나 어 아 뭐야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호호우 예쓰 이런건 쉽지 어 저거 어 저거 아 깨달았어 아 깨달았어 음 음 음 으음 으아악 좋아요 반생코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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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흔낸 코스 힘내 유 언락 조셉? 조셉으로 얻었어요 잠만 조셉 어 로봇. 로봇이다 뭐하는 놈이야 너 살짝 공중부양하는 놈인데 뭐냐 이거 어쩌라구요 아 신캐릭터 써보고 싶었는데 아이소각이 됐습니다 무지개 하위호환이네요 여기서 큰일 났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가면 되지 아 나 말해 이생각이 어떻게 하지 아하하 아하하 아하 하하 으하하 아 안돼 에이이이이이이 으윽 푸윽 앗 아 저 뭐냐 저긴 어떻게 가야되냐 어라? 오오오오 아 안돼 난 역시 피칠을 해야돼 도색병 갑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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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간색 예쁘게 칠을 하는 그 재미가 역시 요 녀석이 제일 좋아 그렇지 이게 알겠어 아니야 아니야 틀렸어 아 벼룩이? 아니야 지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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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있냐 이렇게 내려가서 어이씨 됐다 어허 어 됐다 으아아악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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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지마 밀지말라고 으아아아아아 다시 어허 어허어 됐다 어이 저 남코 쓰면 도대체 뭐다냐 으악 중앙으로 들어간다 됐어 아하하하하하 오허허허허허 어하아 너무 너무 그거하면 거식이 그렇게 되네 너무 그거 하네 아 저기는 한방에 가는게 틀림없어 두번째 우잉우잉 여기 오케오케 잽싼 판단이 느렸다 오 윙윙 으아 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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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위로 뜨면은 지나가고 한번 위로 뜨면은 지나가고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오케 엑 엑 다시 다시 고기 많아 남아 도는게 고기야 으아악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엑 하하하하 하하하 날 뛰어줘 높게 높게 뛰어줘 오 예스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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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하하하 하하 레이저인가 뭐야 이거 아 스위치를 눌러야되는거구나 이걸 누르면은 어 저기요 따라가야되는거 반창고도 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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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거 간단한데 네에 어떻게먹지 저 위에꺼 어떻게먹지 여기 뭐있지 뭐있어 없어 아 아 아 아씨 저거 뭐냐 아우 저거 신경쓰여 알겠다 저거 안노르고 가는거야 처음에는 이거 안노르고 그냥가 일단 처음에는 할 ϊ콘 아하 오케이 최장거리점프 Yeah 오케이 세개 다 피치를 했으니까 이쁘지 않은데? 좀 더 보기 좋아졌네요 저 만창고 반드시 먹을거야 요렇게 가는건 어떤가? 아하 좋아요 크라인더 세개 세개 저놈의 세개 마에코스가 아닐 수가 없다 자 세개 넘는 연습을 뺐구요 그렇지요 이거죠 아잇 야이씨 야잇 진짜 야하아 오케이 오케이 저따구로 해놓겠다 이거지 저따구로 저렇게 악의적으로 배치를 하겠다 오케이 정말 말 그대로 날이 썼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왜 네 멋대로 누르고 날리 고기 덩어리야 좀 먼걸로 쳐주면 안되냐? 아까 스위치 아 뭐야 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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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surviving 떠옷 와우! 짜식 정 Pass 어우 아 뭐 이렇게 금방 깼니냐 30초 난 뒤에서 개고스면 솔직히 잘하는 듯 열쇠가 떨어지네 받아먹읍시다 해냈어요 어라 아랜가 저기 스위치 있는데 이건 뭐야? 장식이야? 아 이쪽? 그래 이게 괜히 있을리가 없지 타이밍이 아니었구만 아 알아버렸어 어디서 떨어진지 가이드라인 해주는가 으어 어헤엥 에이 아니 어디서 떨어졌는지 가이드라인 해주던가 내려가서 먹고와도 되는데 아 네 어허 좋았어 됐죠? 완벽하죠? 아 요 요 요 타이밍이에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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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어 간다 이런거 쉽지 이런거 쉽지 요런거 쉽습니다 요런거 쉬워요 안쉽네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오래 버텨서 좀 당황했습니다 원래 죽어야 되는데 다행이네요 점프로 넘어가고 가만히 있고 이걸 딱 피하고 아 흠 흠 오른쪽에 시공이 있었다고? 그래? 요거 깬 다음에 다시 찾으러 갑니다 전맵으로 아 아하하하하 다 알았다 왼쪽 오른쪽 가만히 가만히 점프 가만히 가만히 점프 점프 아 아 한번 더 죽어야 될 것 같다 저기 모르겠어 아니야 피지컬로 피한다 점프 가만히 기다려 딱 피하고 딱 가운데 있고 그렇지 이거네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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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시공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 뭐야 너 올랍쇼 너 뭐야 노라니 너 뭐야 여기구나 이게 언제 생겼지? 이게 언제 생겼지? 언제 생겼을까? 너 뭐하는 놈이야 야잇 고자같은 점프를 뭐야 느린데 약간? 뭐지? 아닌데? 뭐지? 허허허허허 뭐 똥 싸는데? 뭐야 이게 너 뭐야 약간 부양이 되네 오우 외계인 예전에 플래시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놈이야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해 시공 어딨어? 시공이 제일 중요해 오른쪽에 시공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빨리 가야되나? 없어졌나? 야잇 다시 아하 저거구나 에에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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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다 스위치 바로 바깥 벽이네요 어? 아하하 이거 안먹으면 안되는구나 저기 저기 채팅 징크는 어쩔수가 없어 이게 제일 빠른게 거의 10초 정도니까 아하 여기 아니지 이쪽인데 누렸겠지 다시 열쇠가 아니라 에잇 아 이거 이거 나는거 나는거 까먹었어 에잇쑤 에잇쑤 우리 깨면 어떻게 죽어야되나 아 넇넇넇넇넇 느려 어이 후정 좀 많이 꾸지다 벨트보이로 소음 으아앜 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T 태전 지익 굉장히 빨리 사라지네요 악 아 피드네 뭐야 이거? 어 2단첩 부자야 아아이게 뭐야 아우 아우 말도 안된다 아잉 헉 아 세상에나 마상이나 어 아우 아우 어우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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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여기서 무한대로 죽어도 되네 그거 겁나 다행이다 아 제발 아 아 내가 제일 제일 약해 저런거 아 이맥겸 캐릭터가 해금이 돼요 아이씨 그래 알았어 갑시다 아 헷갈린다 이거 2단점프 돼서 아이씨 뭐야 버그야 버그 위로 못 올라가나요? 아이 좀 좀 훈수같은 훈수를 해 후 후 후 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까시 까시 그래 2단점프를 적극 활용하면 아 안되네 2단점프를 적극 활용하면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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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아 뭐야 2단점프 썼어 이미 하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 워너비 더 보시 어 니가 그렇게 어려워? 어 어렵네 음 짱 어렵네 어려움의 대명사 게임 아닌가 빠밤 빠밤 아 아 호잇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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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죠 하하 이걸 깨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 하하하 아하 저건 좀 이상한데 저기 저기 좀 이상한데 여기 이렇게 점프를 뛰어서 요렇게 하는데 자꾸 여기 밖에 된다고 여기는 요렇게 느슨했는데 세컨 이렇게 널널라 했는데 여기는 그냥 좁아 가로로 좁아 좁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가냐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벽차기를 해서 쭈아 호잇 해서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기로 오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호잇 해서 여기 안착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2단점프로 가서 여기서 벽차기를 살짝 해서 이렇게 내려와 그 다음에 여기서 2단점프로 해서 요렇게 와 여기서 2단점프로 해서 아 여기서 점프로 해서 요쪽에서 2단점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어 뭐야 아이 뭐야 왜 벽에서 슬라이딩 타고 있어 도와amo 어색 어색 어 아이고어 세상이네 하하하 나가게 됐으다 으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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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아 아파 아파 음 너무 아파 아 아파 벽 잡으면 슬라이딩 자동으로 되는데 이게 억울해 좀 많이 굉장히 억울해 이상하다니까 암이 차오른다 괜찮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죽겠지? 말이 갔는데? 어마어마하구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스 여기서 벽타기를 해서 아래로 스윙하고 내려간다면 점프를 한다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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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를 타고 올라갔어 요렇게 올라갔어 죽어버렸네 아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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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쉽냐고 아 이게 어렵냐고 아 어렵네 오 혼미죠 오 좋아 오 좋아 아 깨달았어 아 깨달았어 아 알겠다 이번에 한방에 갑니다 깨달음을 얻어버렸어 아 뭐였더라 아 기억이 안나 아아아아 알거 같아 알거 같아 모든걸 파악했노라 모든걸 파악했노라 모든걸 파악했노라 헤헤헤헤헤헤헤헤헤 단계 되려도 안전할수도 있겠는데 잠깐만요